눈이 몇 있었구나. 야 기분 꿀꿀한데 일찍 퇴근이나 하자. 아니 오늘 좋은 일도 있는데 왜 꿀꿀해요? 그러지 말고 우리 불금에 한 잔. 됐거든요. 지난번처럼 길바닥에 버리고 가려고. 아 좌우치가 나가요. 어 단별 눈이 왜 그래요?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. 그런 건 이 불타는 2.0의 시력으로 빼줄게요. 아이 눈 깜빡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. 강원남 씨. 네. 메뉴 개발 계획서 작성했어요? 아니요 아직. 퇴근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요. 퇴근 전이요? 네. 우리 누님 눈에 뭐 들어간 것만 좀 빼주고 가면 안 될까요? 그런 건 미련 떨지 말고 의무실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? 그럼 저랑 같이 가요. 네? 오단별 씨. 어린애라서 의무실 혼자 못 가요? 아닙니다. 갈게. 말씀해주세요. 네. snory. 지금 소사로 consequence effect Thanks for Fast hope... 감사합니다.